예장 대신총회와 백석대학교가 오늘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2018년 신년 예배를 드리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. 신년 예배에는 유충국 총회장을 비롯한 대신총회 임원들과 총회 기관장, 백석대 장종현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올 한 해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. 예배 참가자들은 민족복음화와 평화통일, 한국교회연합과 세계선교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. 신년 예배를 드리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.